형모가 있잖아, 나 죽을지도 몰라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야, 생루이다 역시 9티어 순냥함 여기 있을 법해 이 오리온인가 오라이온인가 얘도 처음 났을 때 진짜 사기배 아니었나? 그렇게 기억하는데 근데 내가 군대 있을 때 나와가지고 난 못 타봤어 땡큐 진짜 4티어가 5티어까지 밖에 안 잡힌 게 참 좋다 무조건 플러스 1 엠 에어 에어 1 에어 x 에어 인디 패틱어블 아 보시구나 이 꿀팁 주포 탄속 디모인이랑 거의 비슷한 1710이 죽을 것 같은 안준나? 안준네 아 시프리앙도 보시구나 8600 메이크 얘들이 구축함 무서운 줄 모르네 저거 잡아야 되는데 1-70 죽나? 헐 10-70 죽는 줄 알았다 열 발은 맞춰야죠 네 날 쏜 거구나 요한비 뭐야 밑에만 다 죽어 밑에만 다 죽어 뭐가 날씨 한거냐 4.2 4.2 에이 이게 두 봉이 아예 없나 이렇게 있네 이 시타가 안 났어 어, 야, 크로 이상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지? 어휴, 세 발? 이러면 안 돼 아홉 발 박으면 이거 잡나? 어? 어, 버렸어 쐈나? 쐈나? 못 쏜데? 전함이 쐈다 개꿀 아, 근데 인디 패티거블 쟤도 터틀백이야? 저 티어라 그런가? 내 시타들 돌려주십시오 네 команда противника получила преимущество внимание, передаю координаты цели внимание, передаю координаты цели союзники, передаю координаты важной цели 물량이 더 적긴 할걸요? 945단 퀴벳 때 풀리고 안 풀렸으니까 지금은 아예 산타 상자를 못 얻지 않나? 심지어 나이스 나이스 인지 패틱업을 속도하는 사람? 빠른가? 이 두포가 하나, 셋 하나, 셋 하나, 셋 나섯 워매치 되겠지? 워매치 워매치 얘가 지금 유일하게 사면장포 4개의 전함 중에선 시그마 2.0 아닌가? DPS 봐 잡을 수 있나 이거? 왜 이렇게 떨궜 단초리 치네 단초리 치네 아뇨 부포장전이 몇초 길리래 안써? 11.2초? 아니 음? 뭐예요? 이거 6인치 6인치 아냐? 이렇게 느려? 장전이 쟤 호션 뭔가 이상한데? 왜 저렇게 던지지? 아무리 누비라 해도 이상한 뒤 이상한 뒤 너 설마 너도 제 초니? 그건 아니라고 믿어 이거 슈컨에선 뜨나 형? 슈컨에서도 안 뜨나? 얘가? 보자 슈퍼 컨테이너 희귀구남 여기서도 안 뜨네 리얼을 어떻게 구해 이거? 완전 잠긴건가? 그러면? 다운 살구에 잡을 수 있을까? 일단 라인은 딜 부족해서 못 잡을 것 같고 포쇼 대공 없어? 포쇼 대공 없어? 아예 없나? ponieważ 아니 괜찮아 아껴.. 아껴 먹을꺼야 아 근데 이속화재가 지금 제일 무서워 어딘지를 몰라 그리고 미친 이 자식 나랑 같은 과다 지금 날 스팟한 게 아마 이속화재 같은데 이걸 넘기네 아 근데 적호수용 뭐 딜 넣긴 했나 저렇게 넣으면 아 이 짝폴베르 아 체력 10 시타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6킬 생루이드에 5킬 니콜라이 리얼 자강두천 시작 라인 친구야 절로 가야지 지금 난 얘를 잡으려 여기로 온 거 아닐까 신성한 사명을 띄고 온 거지 아니 그라목소는 여기인데 나는 겨우 5킬 딸이야 이속화재 어디갔냐 진짜 아 이거요 그 노핵 깃발 드래곤볼 모으면 좀 친구야 걸로 가면 안되지 뇌격기 친구야 그 위치엔 이미 없어 이속화재 뭐야 여기 찰기도 달려? 사기베인듯 이속화재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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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2킬이죠 2킬에 아씨 크라켄 크라켄이 있네 아 저거 크라켄 아니죠 님들 아는 크라켄 2킬 하면 주는 업적입니다 1,300 야 7킬 해도 1,300밖에 안주네 확실히 저 티어 방이라 이봐 이봐 나 이런 놈들 잡으러 온 거라니까 어디서 지금 정의 구현하러 온 거라니까 잠깐만 야 잠만 타치바나 1,300판 뭔데 묻힌 놈 세인트로이스 뭐야 이상하잖아 이 두 개 저는 이런 놈들 지금 잡으러 온 겁니다 이거는 합법적인 정당함 칭찬도 받았어 이 세인트로이스 이 세인트로이스 이 세인트로이스